드디어 첫번째 쪽지를 다 전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생증을 받았습니다 방안에서 사용한 가방 스티피아르 넘버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여기는 뭐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아까 크로아상 2개를 샀어서 하나를 남겼는데 잠심으로 이걸 먹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런던에서 원피스도 사고 네일 폴리시도 샀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 하고 있는 이 네일을 지우고 새로 산 네일로 발라볼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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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드셨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편집을 하러 도서관에 갈 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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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친구는 초밥을 한 잔 달라고 해서 초밥을 한 잔 달라고 해서 짬뽕밥 매직하게 잘한 것 같아 땡큐 맛있겠는데? 바이데이 짝수로 있는 걸 다 먹고 남은 걸 가지고 경쟁이다 뭐 먹을 거야? 나 이거 이거 먹었어 잘가 잘가 이겼다 솔직히 유보초밥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입에 찍고 가위바위보 한 입에 찍고 가위바위보 한 입에 찍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은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는데? 잘 보이지 수도에서 변이 보이는 나라가 있나? 다가위바위보 여기가 중독으로 내부 가위바위보 아, 저 워대 볼 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